왕 거인 이야기 신라의 51번째 임금은 진성여왕입니다. 그런데 진성여왕은 임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릴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만 궁리했습니다. 임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과 음악과 춤에 취해 지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로부터 값비싼 금은 세공품과 여러가지 비단, 향수와 상하까지 수입하여 허영과 사치욕을 채웠습니다. 임금이 그 모양이니 신하들도 나라를 걱정하기는커녕 임금에게 아보를 잘해서 더 큰 벼슬을 얻으려고 눈이 벌게 져 있었지요.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을 잃어 귀족의 종이 되거나 거렁뱅이가 되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거기에 흉년이 겹치고 전염병까지 돌아 온 나라가 쑥밭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농토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과 관리들은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방탕한 것만 골라서 하고 다녔지요. 귀족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으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자기 일만 해도 등골이 빠지는 농민들을 강제로 데려다 궁궐을 새로 짓는다, 궁궐 안에 호수를 만든다 하면서 쉴 사이도 없이 부려먹었습니다. 임금과 귀족들의 술 노름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임금과 귀족들에게 분노하기 시작했지요. 전국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술 놀이에 정신없는 진성여왕은 물러가라. 여기저기서 배고픈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병이 되어 나쁜 관리들을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날아가 어지러운 진성여왕 때 신라의 서울인 서라벌에 왕거인이라는 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거인은 문장이 뛰어나고 학식이 높아 그 당시 최고의 시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왕거인은 한사코 벼슬을 받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찾아와서 몇 번이고 벼슬을 권유하였지만 그저 집 뒤에 있는 작은 농과 밭에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게 좋다고 거절했습니다. 왕거인은 농사도 지었지만 인근의 청년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는 데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인 왕거인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학식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자한 성품과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줄 아는 분이었기 때문이지요. 왕거인은 올바르지 못한 일을 보고 눈을 가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며 옳은 일을 행할 때 돕지 않는 것은 비겁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왕거인은 집안이 가난한 제자들에게는 학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쳐 제자들이 그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왕거인은 천하를 얻은 듯 기뻤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는 올고든 인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왕거인은 이런 생각으로 학생들을 참되게 가르치는 일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왕거인은 부패하고 타락한 지배자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벼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같은 때에 벼슬길에 나서봐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궐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매일 불러다니면서 귀족들을 위해 씨를 짓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공부를 마치고 제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거인은 괭이를 메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농사 짓는 밭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잔손이 많이 가서 그런지 채소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잡초 하나 눈에 띄질 않습니다. 워낙 꼼꼼한 성격의 왕거인인지라 잡초가 자라는 것을 그냥 놓아둘 리가 없었지요. 날이 찌뿌드드한 게 곧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밭에 물이 차면 뿌리가 썩고 이파리에 흙이 묻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귀를 터주어야 합니다. 왕거인은 괭이를 들고 물길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스승님, 밭두길을 뛰어오는 제자 누리가 보입니다. 손에는 괭이가 들려 있습니다. 내가 웬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예, 스승님, 저희 어머니께서 학비를 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우셔서 이렇게라도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일하시는 걸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누리는 집이 가난해서 학비를 내지 못하는 제자입니다. 어머니께서 몹시 마음에 걸리셨던 게로구나. 예, 그러셨던 모양입니다. 진지도 잘 안 드시고 한숨만 쉬고 계신 걸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래, 어머니 마음을 평쾌해드리는 게 좋겠구나. 같이 일을 하도록 하자. 고맙습니다, 스승님. 왕거인은 몹시 기뻤습니다. 곶갱이질을 하면서 이렇게 정직하고 순박한 제자를 꼭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겠다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졌습니다. 후둑후둑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누리야, 피를 맞으며 일을 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일을 끝내야겠구나. 예, 스승님. 스승과 제자의 곶갱이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빗물이 밭고랑에 고였습니다. 겨우 일을 끝마친 후,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 놓은 고랑으로 빗물이 시원하게 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몸은 땀과 빗물에 쫄딱 젖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쁜 웃음이 넘쳤습니다. 힘든 일을 했으니 함께 가서 저녁을 먹도록 하자. 아닙니다.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아니다. 길수가 가져온 떡이 있으니 함께 가자. 왕거인과 누리가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쪽 논뚝길에 왼 사람이 도망치듯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빗속이라서 사람의 형체가 부역해 보였지요. 왕거인은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무슨 일인지 물어볼 생각으로 비를 맞으며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뛰다가 넘어졌는지 흰옷이 온통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첫눈에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발목을 삐었는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왕거인과 제자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가라앉힐 새도 없이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왕거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뒤에서 병사들이 저를 잡으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잡히면 오늘 안으로 죽고 맙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지는 않았지만 왕거인은 죄 없는 백성을 잡아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시키려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리야, 어머니께 내 부탁이라고 잘 말씀드리고 이 사람을 너희 집에 숨겨주도록 하자. 우리 집은 사람이 많이 내나들어서 숨어있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스승님.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스승님 부탁이면 뭐든 다 들어주실 거예요. 빨리 이분을 모시고 집으로 가라. 나는 남아서 동정을 살핀 뒤 가도록 하겠다. 도망치던 사람은 왕거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누리의 부축을 받아 절룩거리며 뛰어갔습니다. 얼마 안 있어 여러 명의 병사들이 뛰어왔어요. 여보시오, 여기로 웬 남자가 뛰어가는 걸 보지 못했소? 보긴 봤소만 무슨 일로 그러시오? 그 사람은 복도들의 우두머리오. 오늘이 저영되는 날인데 감옥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쳤소. 저런, 탈옥을 냈군. 고생들이 심하구려. 왕거인은 시채미를 딱 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인삿말을 들을 새가 없으니 어느 쪽으로 도망갔는지나 빨리 가르쳐 주시오. 저쪽으로 뛰어갑디다. 왕거인은 누리의 집과는 반대 방향의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병사들은 그쪽으로 불이 났게 뛰어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왕거인은 아무도 모르게 누리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누리야, 방문 앞에서 낮은 소리로 제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누리의 어머니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뛰어나와 왕거인을 맞았습니다. 어떡하나 이렇게 누추한 곳을 찾으셨으니. 어머니는 왕거인을 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도망친 사람은 광 속에 숨어 있었지요. 남는 방도 없으려니와 숨어 지내기에 광처럼 안전한 곳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묻기로 했던 겁니다. 밤인데도 등잔불을 밝힐 수가 없어 막 들어온 왕거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스승님 여기입니다. 누리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광 속이 어렴풋하게 눈에 들어왔지요.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도망자가 삔 다리를 손으로 감싸며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이 아이에게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생각 좀 해봅시다. 아까 낮에 병사들한테 들어보니 무슨 큰 죄를 뒤집어 쓴 것 같더군요. 예, 다 말씀드리지요. 저는 돌바오라는 사람입니다.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밖에 모르는 농사꾼이었지요. 아내와 자식 셋이 있는 집에 가장입니다. 돌바오네 마을에는 작년에 큰 가뭄이 들어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수확이 그 전에 비해 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그 전과 똑같은 소작료를 받아가려고 했습니다. 소작료는 수확한 곡식을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준다 해도 모자랐어요. 이건 이만저만한 도둑놈 심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확의 반을 소작료로 주었습니다. 지주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곡식을 해마다 챙겼습니다. 커다란 광에는 언제나 온갖 곡식이 넘치게 쌓여 있었지요. 농민들은 반씩 나누는 것도 불공평한데 몽땅 내놓으라는 지주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별 나쁜 짓을 다하는 지주였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한숨만 푹푹 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마을의 의병의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의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성여왕을 몰아내고 가난한 백성을 등처먹는 귀족과 관리들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는 뜻으로 뭉친 의로운 군인들이었어요. 의병들은 맨 먼저 지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주를 마루기둥에 꽁꽁 묶어놓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곡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식구수에 맞추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당장 먹을거리가 생겨서 좋기도 했지만 지주가 의병들에게 꼼짝 못하고 쩔쩔매는 꼴을 볼 때는 마음 한구석에 맺혀있던 하니 한꺼번에 씻겨 나가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의병들 중에 대장이 나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놈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먼 고장까지 소문이 자자합니다. 사실입니까? 머뭇거리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자 돌바오가 나서서 그동안 그자가 부렸던 횡포에 대해 의병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옳은 말이라고 외쳐댔습니다. 나한테는 몇 해 동안 쇠빠지게 일을 부려먹고 품싹 한 푼 준 적이 없소. 우리 딸을 억지로 데려다 부엉대기로 부려먹고 빌려준 땅을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고 협박을 했소. 한 아주머니는 그동안 누구한테도 얘기 한 번 못했던 억울함을 토하느라. 말을 채 잊지도 못했습니다. 입이 터진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저마다 그 지주를 욕했지요. 기둥에 묶여있던 지주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목을 뻣뻣하게 지켜 세우고 다니던 자가 저렇게 조라해질 수 있다니. 첨벌을 받았지 첨벌을.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의병대장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못된 귀족과 관리들을 벌주고 가난한 백성을 위해 군사를 일으킨 의병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괴롭힌 여기 이 포악한 지주에게 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죽이라고 외치기까지 했어요. 그때 돌바오가 마을 사람들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이자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정말 털끝만 치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자를 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런 놈을 살려주자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돌바오가 말했어요. 뒷일을 생각해서입니다. 마을에서 의병이 떠난 뒤 광군이 와서 우리를 모두 잡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의병들이 데려가 심부름꾼으로 부리면서 우리 마을 사람을 하나라도 잡아가는 날에는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병대장도 좋은 생각이라며 그렇게 하자고 했지요. 공포에 질려있던 지주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보초를 서고 있던 큰 의병이 뛰어들어와 광군이 몰려오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의병들은 그 길로 서둘러 지주를 데리고 마을을 떠났지요. 그 뒤에 지주는 의병들을 따라다니다가 제풀에 못 이겨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지주의 죽음이 광군에 알려지자 나라에서는 그동안 잡아들이지 못했던 마을 남정네들을 무더기로 잡아갔습니다. 거기에 돌바우도 끼게 되었지요. 돌바우는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사형을 당할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수가 밥을 넣어주는 순간 주먹으로 간수를 때려눕히고 열쇠를 빼앗아 감옥에서 탈출했던 것입니다. 독방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밖에는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돌바우는 감옥에 갇혀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스무 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생각나 괴로웠습니다. 자기 혼자서만 도망친 게 너무나 후회스러웠지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았어야 했는데 돌바우가 큰 눈을 꿈쩍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탈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오. 돌바우 당신만이라도 살아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대책을 세워봅시다. 내 생각엔 다리가 났는 대로 의병을 찾아가는 게 좋을 듯 싶소. 예, 감옥에서 도망칠 때부터 의병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며칠 안에 죽게 될지도 모르는 감옥에 있는 우리 마을 남정네들을 어떻게 구할 길이 없겠습니까? 왕거인은 말없이 한참을 생각해 보았지만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무릎을 꿇고 왕거인과 돌바우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누리가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입을 뗐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하면 어떨는지요? 제 생각에 이 일은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만 감옥에 있는 분들을 구할 방도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 누리네 말이 맞다. 사람들에게 우선 알려야겠구나. 이 내용을 여러 장 써놓을 테니 너는 이따 날이 밝기 전에 우리 집으로 오너라. 창에 막 들어온 보름달빛을 받은 세 사람의 얼굴은 금세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왕거인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먹을 갈았지요. 누런 종이의 붓으로 경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왕거인은 돌바우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고 썼지요. 그래도 풀어주지 않는다면 온 백성이 한꺼번에 몰려가 죄 없는 농부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누리는 해뜨기 전에 여러 장의 경문을 대궐의 벽 곳곳에 몰래 붙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경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살아벌 성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문을 보며 자기 일처럼 붕괴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을 테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당장 풀어줘야 해. 안 그러면 우리가 모두 몰려가자고. 진성여왕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가 나서 안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도대체 어떤 놈이 그따위 경문을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냐. 신라가 망한다고? 어림없는 소리. 당장 그놈을 잡아다 옥에 가두어라. 그러나 누리가 아무도 모르게 밤에 붙인 경문이기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누리는 어제 붙였던 경문이 뜯겨 나간 자리에 경문을 또 붙였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쓴 경문도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여왕을 욕하고 백성들을 감옥에서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거인의 경문이 전적으로 옳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지요. 이제 대궐 문 앞은 사람들로 꽉 차서 발뛰들 틈조차 없었습니다. 진성여왕과 신하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당장 감옥 문을 열어라. 백성들은 궁궐 안으로 밀고 들어갈 기세였습니다. 마침내 진성여왕은 귀찮다는 듯이 풀어줘버리거라 하고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어떤 놈이 맨 처음으로 경문을 썼는지 꼭 잡아오도록 해. 여왕은 얼굴이 벌개져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대궐 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로 풀려난 돌바오네 마을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기쁨의 함성은 크게 울려 퍼졌고 이날 설아벌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 모두가 술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누구보다 돌바오가 가장 기뻐했지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문을 쓴 사람이 왕거인이라는 걸 대궐에서 알아챈 것입니다. 왕거인은 느닷없이 들이닥친 병사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왕거인은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었지요. 오히려 떳떳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요즘말로 양심수라고 부릅니다. 양심수란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가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왕거인은 몇 해 동안이나 감옥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속에서 왕거인은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백성의 피눈물 무지개가 되어 하늘에 걸리고 백성의 원하는 여름날 서리가 되어 내렸네. 죄도 없는 이 몸 오래도록 갇혀 있으니 하늘인들 어찌 노여워하지 않으리요. 시를 다 읊고 나자 곧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번개는 왕거인이 갇혀 있는 감옥의 지붕으로 떨어졌어요. 감옥은 순식간에 부서졌습니다. 하늘이 왕거인을 도운 것입니다. 왕거인은 유유히 감옥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무도 왕거인을 다시 가두지는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부자를 도와준 산신령 김선달은 부자입니다. 부자이면서 마음씨가 좋아 사람들이 좋아 도와줬습니다. 김선달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두말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밥을 달라면 밥을 주고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옷을 달라면 옷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부자라 해도 밤낮 없이 남을 도와주다 보니 3년 만에 그 많던 재물은 다 없어지고 단돈 몇 푼밖에 안 남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박첨진에 가서 자야지 김선달은 백리 떨어진 박첨지 집을 찾아가다 지쳐서 길가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여기 술 한 상 차려주시오 술상을 받고 술을 한 잔 먹으려 하는데 주막 방 한쪽 구석에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들고 이를 잡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영감님 술 한 잔 같이 드십시다. 노인은 김선달을 힐끔 쳐다보더니 다시 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고얀 놈 저먹자고 시킨 술상에다 손님을 정의 술을 마시라고 하다니 난 술을 무척 좋아하지만 그런 술은 안 먹네 나에게 술 한 잔 사주려거든 따로 한 상 차려주게나 김선달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돈 삼천량 다 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몇 푼 안 되는 술 한 상 쯤이야 사람 좋은 김선달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막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여기 술 한 상 더 차려주시오 김선달은 주인이 술상을 차려오자 노인에게 술을 다시 한 번 정했습니다. 영감님 술 한 잔 드세요. 그런데 노인은 술상을 한 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새 술상 이긴 해도 김치 한 조갈이 올라온 술 난 안 먹네 닭 한 마리를 삶아주면 모를까. 김선달이 노인을 쳐다보니 체면이 고 염치고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왕 이왕 내친 김에 원대로 해드려야지 어쩌다 저런 노인을 만나가지고 김선달은 주인에게 닭 한 마리 삶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이 닭을 삶아오자 그제야 노인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술쌍이 이만해야 먹을만하지. 자 노인장 한 잔 받으세요. 김선달은 노인에게 술 한 잔 따라올렸습니다. 노인은 닭 한 조각도 김선달에게 뜯어주지 않고 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술도 저 혼자 다 먹었어요. 몇 푼 안 남은 돈으로 계산을 끝내고 김선달이 주막을 나서자 거지 노인도 따라 나섰습니다. 자네 어디로 가는 길인가 거지 노인이 물었어요. 네 저는 백두산 및 마을에 살고 있는 박첨지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거 참 잘됐네 나도 마침 그 마을에 가는 길이니 함께 가세 김선달은 거지 노인을 떼어놓고 싶었지만 이렇게 나오니 함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선달 혼자라면 빨리 걸어 해가 있을 때 박첨지 마을에 갈 수 있었지만 주막에서 시간을 보내고 거지 노인과 함께 길을 가자니 반도 못가 해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네 돈 있나? 남은 돈 주막에 다 털어주고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나도 돈 한 푼 없네. 그럼 우리 저 귀와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세. 아무리 처음 본다 해도 나그네가 도움을 정하는데 쫓아내기 야하겠나. 김선달은 거지 노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대문을 열고 성큼 들어간 거지 노인의 모습이 초라해 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김선달과 거지 노인은 주인 방 안에 들어가 인사를 하고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밥을 먹은 뒤 김선달이 일어나 행랑채로 나가려 하니 거지 노인이 바지까랑이를 잡아 앉혔습니다. 방성 떨지 말고 앉아있게 시간이 흘러도 거지 노인은 일어날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선달은 주인 영감 얼굴 보기가 미안해 어쩔 줄 몰랐지요. 밤이 깊은데도 주인 영감은 이부자리 깔 생각은 않고 계속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자 거지 노인은 주인 영감을 불러 앉혀놓고 나무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정사정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써니 그렇게 들락날락 꺼리며 찬바람을 일으킬 게 뭐람 제법 차려놓고 사는 집 같은데 손님 대접인 말이 아니군. 김선달 김선달은 하룻밤 신세지는 주제에 큰소리 치다 한밤중에 쫓겨나지 않을까 안잘보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럴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럴 사정이라니 손님을 앉혀놓고 이게 뭐요 이러고도 양반이라고 할 거요. 거지 영감은 염치고 체면이고 없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할 수 없이 집안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몸을 푼다고 어제부터 들어누웠는데 아직까지 아기를 못 낳고 저렇게 고생만 하고 있다오. 이러다가 며느라기 꼬이고 다 죽이지. 이 영감 미련하긴 진정 얘기를 해야 몸을 풀어주든가 아기를 낳게 해준든가 하지. 아니 그럼 아기를 낳게 하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도 안 보고 방법을 어찌 한단 말이오 어서 안내하시오 주인 영감은 망설였습니다. 남자들이 아기 낳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 이었지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거지 노인을 데리고 며느리가 몸을 푸는 방문 앞까지 왔습니다. 주인 영감은 이게 잘하는 이게 잘하는 일인가 아닌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어쨌든 며느리나 아기를 살려야 했기에 말입니다. 에잇 방문을 여는 주인 형감을 거짓 노인이 있는 힘을 다해 방 안으로 힘껏 밀어넣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방 안으로 뛰어들어 넘어지니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놀라서 언급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고맙습니다. 주인 영감은 거지 노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그날 밤 두 사람을 주인 방에 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 영감은 두 사람에게 푸짐한 아침상을 대접했습니다. 밥을 먹은 뒤 거지 노인과 김선달이 집을 나서려고 할 때였어요. 이거 얼마 안되지만 성인이 받아주십시오. 주인 영감은 돈 열량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지금 돈이라고 내놓는 거요? 주인 영감은 미안해하며 돈 삼백량을 내놓았습니다. 누굴 놀리나 난 돈 천량 안 주면 안 가져가겠네. 주인 영감은 돈 천량을 내주었습니다. 거지 노인은 천량을 받아가지고 김선달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 점심때가 되어 큰 기와집에 들어갔어요. 구둣의 거지 노인은 얻어먹는 데는 도사였습니다. 이 집에서도 점심 한 술을 얻어먹고 있는데 주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저 손님 미안합니다만 저희 집에 큰일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빨리 드시고 가십시오. 큰일이라니 오늘 제 딸이 시집을 갑니다. 새 신랑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거지 노인은 방 안에서 꼼짝도 않고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아 그럼 이 방은 사위를 드릴 방이니 저쪽 작은 방으로 가 계세요? 아니 당신도 양반이요. 아무리 지나가는 낙은해라 해도 어찌 이 방으로 가라 저 방으로 가라 명령을 하오. 방이 이렇게 넓은데 신랑 하나 앉힐 곳 없어 그러오. 난 여기가 좋으니 여기 있을 거요. 김선달은 말리지도 못하고 안절보절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신랑이 왔어요. 거지 노인은 신랑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썩 나가지 못할까. 신랑은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놀라 거지 노인과 신랑을 쳐다보았어요. 김선달도 어쩔 줄 몰랐습니다. 거지 노인은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못된 짓을 하느냐 빨리 내 본 모습으로 변해라. 거지 노인의 말이 떨어지자 신랑은 마당에 들어 눕고 엎어지고 하더니 꼬리가 세발쯤 되는 여우로 변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거지 노인은 신랑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니 자네는 여우 새끼인지 아들인지 도 모르고 데리고 왔나 어서 고갯마루 오줌 누던 곳에 가봐 자네 자식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신랑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러 가마 군들을 데리고 고갯마루로 뛰어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아들은 알몸뚱이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신랑이 오줌을 누느라 가마가 고갯마루에 멈춰섰을 때 여우가 신랑 옷을 빼앗아 입고 둔갑해서 대신 가마를 탄 것입니다. 가마 군들은 알몸뚱이로 떨고 있는 신랑에게 옷을 입히고 다시 색시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죽어가는 신랑을 살려 결혼시켰으니 두 사도는 거짓 오인에게 영겁 후 절을 했습니다. 주인 영감은 돈 열량을 가지고 나와 은혜를 갚으려고 했지요. 이걸 갖고 지금 은혜를 갚으려 하나 돈 천냥 아니면 안 받네. 그러자 주인 영감은 돈 천냥 주 었습니다. 거지 노인은 돈을 받아가지고 놀라 서있는 김선달을 이끌고 부잣집을 나왔습니다. 어느덧 백두산 및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에 이르자 거지 영감은 김선달을 불렀습니다. 김선달 자네를 도와주러 백두산에서 내려왔네. 자 밖에 백두산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김선달이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데 백두산 산신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화가와 친구 옛날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가가 꽃을 그리면 벌과 나비가 찾아오고 나무를 그리면 새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화가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백두산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가는 가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의 집은 방 안에 들어가도 파란 하늘이 보이고 방문을 닫아도 밖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가구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친구는 화가가 찾아오자 맨발로 나와 얼싸 안고 좋아했습니다. 아니, 없이 산다고 해도 이건 정말 너무하군. 이거 음식이 변변치 않은데 참고 먹게나. 가난한 친구가 감자술 한 병과 감자떡을 바가지에 담아 내왔습니다. 그림 솜씨는 여전한가? 아무렴, 내 여기 온 기념으로 그림 한 장 그려줌세. 화가가 종이와 물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림 볼 줄 알아야지 그냥 공기 좋은 데서 쉬었다 가게나. 가난한 친구는 손을 내자우며 말렸으나 화가는 벌써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를 그리나? 화가가 다리부터 그리는데 꼭 새 다리였습니다. 몸을 그리고 날개를 그리고 머리에 붉은 볕을 그리니 꼭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수탁이 되었습니다. 하, 그놈 내일 새벽부터 꽃귀여워하고 우렁차게 목청을 뽑을 것 같네. 가난한 친구가 좋아하자 화가는 마지막으로 닭 눈에 까만 점을 찍었습니다. 어때, 마음에 드는가? 이것 보게 친구, 이 그림을 여기 벽에 걸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만 방망이로 닭 머리를 치게나 하루에 한 번씩만 치게 해 이 말을 일러주고 화가는 갔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화가가 가르쳐준 대로 방망이로 닭 머리를 치니 꼬꼬대에 꼬꼬 울면서 엽전 한 양을 개원했습니다. 아니, 동개원에는 달기로군. 그날부터 가난한 친구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양이면 부자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살면 뭘 하나 이웃집은 죽도 못 먹고 있는데 화가가 당부한 말도 있고 이웃집을 도와주려고 닭 머리를 두 번, 세 번 치니 닭 머리가 댕겅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친구는 다시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화가가 친구가 잘 살고 있나 보려고 다시 찾아와 보니 친구는 지난번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가고 며칠 안 있어 닭 머리가 그만 댕겅 부러지고 말았네. 내 말 안 듣고 하루에 수십 번 쳤구먼 이 멍청한 친구 화가는 친구를 나몰았습니다. 여보게, 그려주려면 더 좋은 것을 그려주게나 한 양 갖고 나 혼자 잘 살면 뭐하나 이웃집도 나랑 똑같은 처지라네. 화가는 붓을 들어 문짝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게 뭔가? 쉿, 조용히, 이 문은 금 창고 문이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금이 수북이 쌓여있네. 하룻밤에 한 덩이만 가지고 나오게 내 말을 꼭 지켜야 하네. 화가가 가고 밤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화가 말대로 금덩이가 가득 쌓여있었어요? 친구는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등을 펴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웃 마을에서도 좀 도와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거절할 수가 없어 밤에 두세 번씩 들어가 그만 창고 안을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해가 뜨자 창고 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들어와 가난한 친구를 꽁꽁 묶었습니다. 알고 보니 왕의 금은 보아 창고였어요? 날마다 금 한 덩이씩이 없어지는 걸 보고 범인을 잡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다고 합니다. 네 이놈 바른대로 말하렸다. 어떻게 거길 들어갔느냐? 왕은 엄한 얼굴로 가난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사실대로 말하자 왕은 곧 큰 소리로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그 화가를 즉시 잡아오너라. 병사들이 바람같이 내달려 화가를 잡아왔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씁씁하게 웃었어요. 화가는 내 이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놈 너도 내가 그림을 그려서 친구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하겠느냐? 왕이 큰 소리를 치며 말해도 화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라의 포배는 백성입니다. 창고에 쌓아놓은 금은 보아를 가난한 백성에게 조금 나눠주었기로 화를 내시면 안 되지요. 금 창고 문을 열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어진정치를 해 주십시오. 왕은 어진정치를 해달라는 화가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창고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해내라고 말한 뒤 신하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서 저 화가에게 북과 물감을 갖다 주거라. 신하가 가져온 북과 물감으로 화가는 서산당나귀 그림을 그렸습니다. 뭘 하느냐 망아지는 왜 그렸느냐 문을 그리고 어서 창고 문 안으로 들어가 보아라. 만약 못하면 네 목을 당장 잘라버릴 것이다. 화가는 가난한 친구와 함께 서산당나귀 그림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그려넣자 서산당나귀는 아빠를 힘껏 차올리며 그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궁궐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군사들이 쫓아왔으나 병아리 걸음에 불과했지요. 두 친구는 백두산 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았다고 합니다. 설화의 깨끗함 백두산 기슬 마을에 사냥꾼인 백노인이 손녀 설화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노인은 사냥을 떠날 때마다 혼자 남는 설화가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백노인은 다른 사냥꾼들과 함께 멀리 사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길은 아무래도 일주일은 넘게 걸릴 것 같다. 모든 일에 조심하고 특히 저기 막동이놈을 조심해야 한다. 백노인은 백노인은 설화에게 단단히 일러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설화는 마을에서 예쁘기로 소문이 났고 나이가 열여섯으로 시집갈 때도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 외아들인 막동이는 설화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장사면서 성질이 불같은 백노인이 두려워 속으로 안달만 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차에 백노인이 먼 길을 떠나자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백노인이 떠나자 막동이는 바로 중매하는 할미를 불렀습니다. 중매 할미는 마을에서 간사한 꾀를 잘 부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설화를 내 색시로 삼고 싶소 방법이 없겠소? 중매 할미는 안달하는 막동이를 가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림없어요. 옛날 일을 생각해보세요. 설화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맞아 백노인은 우리 집안을 뼈저린 원수로 생각하고 있지. 막동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설화 아버지는 막동이 아버지가 시킨 사냥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설화 어머니도 그때부터 시름시름 알다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노인은 아들과 며느리를 죽인 것은 막동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요. 중매 할미가 헤헤 웃으며 말했습니다. 막동이는 얼굴이 확 펴지면서 어떻게 일을 잘 만들어 보시오. 그러면 내가 큰 보답을 해주리다. 하고 중매 할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중매 할미는 바로 설화를 찾아갔지요. 설화는 별로 반갑지는 않았지만 집에 온 손님이라 어쩔 수 없이 맞아들였습니다. 중매 할미는 한껏 사람 좋은 웃음을 웃으면서 아휴 설화 아가씨는 어쩌면 이렇게 곱고 예쁠까 하고 온갖 칭찬을 한참 해댔습니다. 설화는 쑥스러워하다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지요. 저 부자네 집에 가서 일 좀 해주지 돈을 많이 주겠다는데 집에서 놀면 뭐해 안 돼요. 할아버지 아시면 혼나요. 설화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손을 내져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날 중매 할미가 아니었지요. 할아버지가 안 계실 때만 하면 되지 그리고 돈을 벌어서 할아버지에게 만난 것도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중매 할미의 끈덕진 꿰매 설아는 차츰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겠노라고 대답해 주었지요. 그날 저녁때 중매 할미가 또 찾아왔습니다. 중매 할미는 가짓말로 설아를 꿰고 나서 지금 대답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쓰겠다는 구만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끌린 설아는 좋아요 가겠어요 하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설아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쉽고 깨끗한 일만 골라서 시켰지요. 그뿐만 아니라 점심밥도 다른 일꾼들 다른 일꾼들과는 달리 맛깔스러운 것만 골라서 주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품삭도 미안할 정도로 많이 주었어요. 설아는 속으로 은근히 기뻤습니다. 일도 힘들지 않은 데다 돈까지 많이 주니 이렇게 한 닷새 벌어서 할아버지에게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게 다 막동이가 던진 미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틀이 지난 뒤 드디어 막동이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막동이가 그 공부 때문에 외딴 집에 혼자 나가 있는데 그곳에서 잔심부름을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외진 곳에 드나들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잘해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나만 몸가짐을 잘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탈이었습니다. 외딴 곳에 젊은 남녀가 둘만 있음이 소문이 좋게 난리가 없었지요. 오늘은 막동이가 설아 손목을 잡았다네. 오늘은 막동이가 설아와 입맞춤을 했다네. 하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설아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 일은 없었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주위 사람들도 자기를 손가락질 하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설아는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쑥떡거리고 있을 때 마침 사냥을 끝낸 백노인이 돌아왔습니다. 백노인은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설아와 막동이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노인은 정수리를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백노인은 그 길로 부자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백노인은 다짜고짜 방 안으로 뛰어들어 호랑이 잡는 칼로 부자의 가슴을 푹 찔렀습니다. 부자는 선지 피를 콸콸 쏟으며 죽었지요. 백노인은 다시 막동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침 막동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뜰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 꼴을 보자 눈이 뒤집힌 백노인은 막동이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막동이는 의악하고 처참하게 비명을 내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부자집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백노인의 기세에 돌려 덜덜떨 떨고만 있었습니다. 부자집을 나온 백노인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 들어서자 설화가 뛰어나와 반겼습니다. 백노인은 설화를 확 밀쳐버렸어요. 이 철없는 고사 막동이놈은 우리 집과 철천지 원수 집안의 자식이다. 그런데 어쩜 니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별일 없어요. 소문은 전부 거짓이에요. 듣기 싫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는 법 없다. 그렇게 부르짖고 백노인은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설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엎어져서 통곡을 하다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설화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사방이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설화는 다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설화는 애타게 할아버지를 부르며 백두산으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에게 막동이와 별일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한다. 설화는 이 한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걷다가 동이 터올 때쯤 멀리 바위 위에 할아버지의 흰 도루마기가 보였습니다. 설화가 단걸음에 달려가 보니 할아버지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손녀를 버린 마당에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설화는 할아버지의 시체를 붙잡고 울다가 까물어쳤습니다. 그러다 다시 깨어나서 울다 또 까물어치기를 몇 번 하다가 마침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 백노인과 설화가 죽은 자리에서 하얀 본나무와 푸른 만병초가 자랐습니다. 구불구불한 본나무는 허리가 땅에 닿을 듯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만병초는 본나무를 끌어안는 듯한 모습으로 자라나 있습니다. 푸른 만병초는 설화의 깨끗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본나무는 설화의 깨끗함을 죽어서 깨달은 백노인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느라고 허리를 굽힌 모습으로 자라난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드려드린 이야기 중 왕거인 이야기에 나오는 왕거인은 신라를 대표하는 문인입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여러 명의 정의로운 사람들 중 한 사람이지요. 그가 갇혀있던 감옥에서 억울함에 벽에 글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백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에 옮긴 분위기에 하늘도 그의 편이었나 봅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